부총 시민 여러분, 부총병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권에 대한 심판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내일 첫발을 떼드는 겁니다. 윤석열 전권 심판 첫발을 확실하게 떼주시오. 여러분 믿겠습니다. 우리 부총병 시민 여러분, 화이팅! 이게 어때, 부총 바꿀 용기는 거친 파도에도 두라고 하지 않게 기호 transpon, 이곳에 부총 나와 옦다지 를 두 발 높일 희망은 안고 달려갈꺼야 힘차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어 우리 함께 김모와 이길걸 시작해보자 군청병 이런 대화 함께해 우린 하나 되어 승리할꺼야 최홍의 건 이콘텍 이사람은 수지로 이콘텍 모촌시 발전을 위한 당탄의 컨택 최홍의 일본 이콘텍 김구촌의 평화 역시 이콘텍 최홍의 이대